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버려진 갓난아기가 발견됐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다며 동네 주민이 쓰레기통을 열어봤다가 발견한 건데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친모를 찾아 구속했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각 골목길 상점 앞으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차는 급히 무언가를 싣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1일 새벽 3시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화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이 고양이가 내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여자 갓난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맨몸으로 탯줄이 그대로 달린 상태였으며 쓰레기통과 맞닿은 몸 쪽에는 곳곳에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아기가 버려진 식당은 지난 석 달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탐문 수사 끝에 친모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유기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